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이번에는 날씨를 표현하는 이 영어 단어들을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날씨 주제라는 건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거든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만나면 날씨는 다 공통된 주제이기 때문에 이 표현들을 꼭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날씨는 영어로 warm warm 이거는 따뜻하다는 말로도 사용되는데요. 어떤 사물이나 온도가 따뜻하다고 되지만 날씨가 따뜻하고 포근하다고 할 때도 warm 이 말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날씨를 설명할 때 어제는 날씨가 아주 좋고 포근했다라고 하면 날씨를 표현할 때는 it is 혹은 과거였으면 it was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나중에 우리 배우는 표현을 it is blah blah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t was nice and warm 날씨가 좋고 그 다음에 아주 포근했습니다. 어제께 yesterday 네 그래서 밖에 나가는데 날씨가 이렇게 아 너무 포근하고 따뜻하면 warm 이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맑은 날씨 우리가 해가 쨍 떠 있는 날씨 있잖아요. 이거는 영어로 sunny 태양이 sunny죠. 태양이 이렇게 내리치는 이런 맑은 날씨 sunny 앞에 강세 주시면 됩니다. sunny sunny 이러면 아주 맑은 날씨 해가 쨍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날씨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 느낌을 적을게요. 내 생각에 내일은 맑을 것 같아 라고 내 생각을 얘기한다면 I think it will be sunny tomorrow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자 it is에서 it will be 이렇게 하면 미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it was, it is, it will be 이거 세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it will be sunny tomorrow 그러면 내일은 맑다 라는 말이 되는데요. 네 맑아가 아니고 맑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엔 그럴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한다면 가장 앞에 I think만 덧붙여 주시면 됩니다. I think it will be sunny tomorrow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해볼게요. I think it will be sunny tomorrow 자 앞서 배운 거랑 생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날씨를 지나쳐 왔잖아요. 그 날씨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warm sunny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양한 날씨를 계속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햇볕이 너무 내려지면 이게 날씨가 좋은 게 아니고 덥게 되잖아요. 더우는 hot 이 뜨겁다 라는 말의 hot 와 똑같은 형태인데요. 이게 이제 날씨를 얘기할 때는 덥다는 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is hot today 하면 오늘은 날씨가 너무 뜨거웁니다. 너무 더워요.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날씨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얼른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 싫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너 여름이 뜨거운 날씨를 좋아하니? Do you like hot weather? Do you like hot weather? 그냥 weather이 아니고 hot weather 이러면 뜨거운 날씨 정말 더운 날씨를 얘기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Do you like hot weather? 너는 더운 날씨를 좋아하니? hot 덥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날씨가 아주 포근하고 햇볕이 내려진 다음에 더웠습니다. 이번에는 더운 날씨 hot. 자 이번에 다른 날씨랑 만나러 가볼까요? 날씨가 좋은 게 아니고 이제 약간 구름이 와서 구름이 이렇게 끼어 있다면 cloudy, cloudy. 여기서 cloud, 이게 구름이거든요. 그래서 구름 낀이란 느낌으로 cloudy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면 이게 흐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흐린 날씨, 구름이 낀 날씨는 cloudy. 자 머릿속에 날씨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cloudy. 그리고 이런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지금 맑았는데 구름이 이렇게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구름 낀 날씨로 변한다면 영어로 is getting cloudy. 여기서 get 플러스 cloudy 날씨가 나오면 이게 움직임이 있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해지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진행형까지 넣어서 is getting cloudy 라고 하면 점점점 지금 이 순간에 구름이 이렇게 다가오는 모양을 상상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다가와서 구름이 낀 날씨가 됩니다. is getting cloudy. is getting cloudy.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is getting cloudy. 지금 점점점 구름이 오고 있는 걸 상상해 주셔야 됩니다. 딱 구름 낀 날씨가 아니고 그 느낌이에요. 그냥 구름 낀 날씨는 is cloudy. 이렇게 간단하게 해 줄 수 있어요. 계속 가볼게요. 따뜻하고 포근한 날씨가 있었다면 추운 날씨도 있어야겠죠. 이렇게 겨울에 너무 춥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죠. cold 더우는 hot 반대로 추우는 cold 이렇게 바람을 약간씩 천천히 불면서 cold 겨울은 cold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차갑다는 느낌하고 춥다는 느낌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cold에는 그래서 우리 집은 너무 추워요 라고 얘기하면 is so cold in my house 자 그냥 is cold가 아니고 is so cold is so를 덧붙여서 정말로 너무 추워요 라는 느낌을 했죠. 자 그래서 끝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날씨가 아니고 우리 집안이 나의 집이 춥다고 했으니까 in my house 인을 사용해서 집 안이 춥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it's so cold in my house it's so cold in my house 그래서 보일러 안 떼고 단열이 잘 안 돼서 정말 추운 집이라면 이런 표현이 바로 나오면 되겠죠. it's so cold in my house 만약 우리 집은 너무 따뜻하고 포근해요 라고 하면 it's so warm in my house 아니면 it's so hot in my house 넣기 나름입니다. 이 문장이 여러분과 맞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의 맞는 걸로 얼마든지 바꿔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냥 추운 게 아니고 정말 꽁꽁 정말 너무 추운 거 있잖아요. 손이 꽁꽁 얼만큼 그런 걸 freezing freezing 우리 노래도 있죠. 손이 꽁꽁꽁 다리 꽁꽁꽁 겨울바람 때문에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렇게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와서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좋은 말이 freezing 정말 꽁꽁 얼게 춥다 이런 느낌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친구랑 있는데 다시가 너무 추워진 겁니다. 갑자기 칼바람이 몰려와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Let's go in I'm freezing Let's go in 우리 들어가자 go in 안쪽으로 가는 거죠. I'm freezing 너무 추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냥 뭐 I'm freezing 이렇게 얘기하면 안 어울립니다. 표정이라도 이렇게 찡그려야 돼요. I'm freezing I'm freezing Let's go in Hey, hurry up 이렇게 아는 말들 다 덧붙여 주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너무 춥다 뭐라고요? freezing 이런 말을 사용해 줄 수 있어요. 계속 가볼게요. 바깥을 보니까 갑자기 비가 막 내립니다. 비는 영어로 rain 그럼 비가 오는 날은 뭐라고 할까요? rainy rainy 네, sunny, cloudy처럼 끝에 y를 붙여주시면 그런 날씨를 표현할 확률이 높습니다. rainy 이거는 비가 오는 날씨를 말하는 거죠. 투둑투둑 이제 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바깥을 보면서 It's rainy 비가 오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죠. 자, 다른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나는 비 오는 날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한다면 I love rainy days 이 rainy는 입을 모아주는 게 좀 더 잘 어울려요. rainy rainy 앞에 살짝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말하는데 진짜 너무 좋아한다면 좋아하는 걸 넘어서 사랑하는 게 되잖아요. I love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I love rainy days 비가 막 내리면 혼자 빗속을 거닐면서 I love rainy days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죠. 미친 사람은 좀 보일 수 있지만 뭐 어때요. 우산 쓰고 하시면 되죠. I love rainy days 그리고 파전을 먹으러 갈 수도 있겠죠. 맛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문장 계속 가볼게요. 바람 부는 날을 설명할 때는 windy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wind 이게 바람이죠. 그래서 바람 부는 날은 windy 거의 다 비슷한 형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만 잘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약간 예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슝 불면 windy 보통 이제 흐린 날씨 클라우디와 같이 섞어서 많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클라우디 and windy 하면 흐리고 바람 부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꼭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결합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windy 바람이 막 불고 있어요. 바람이 많은 날입니다. 자, 그래서 3월은 바람이 많은 달이다 라고 한다면 March is a windy month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March 이게 3월이죠.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3월은 March 그리고 It's a windy month 바람이 부는 달이다. 그래서 3월은 바람이 많은 날입니다. 라고 할 때도 March is a windy day 자, 바람 부는 날 뭐라고요? windy windy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겨울에 많이 나타난 날이죠. 눈이 오는 날이면 Snowy Snowy 라고 할 수 있어요. Snow가 눈이죠. 여기서 Y만 붙여서 Snowy 라고 하면 이제 눈이 많이 오는 날을 얘기합니다. 형태가 비슷해서 더 반갑지 않나요? 네, 그럼 하나씩 하나씩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나는 눈 오는 겨울을 좋아한다. 라고 하면 I like Snowy Winter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독으로 It is snowy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뒤에 어떤 달이라든지 계절 같은 걸 넣어서 꾸며주는 말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I love 가 아니고 I like 했으니까 뭐 러브 보다는 조금 덜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좋아해 정도 마음에 들어 I like Snowy Winter 이렇게 눈이 오는 겨울을 좋아한다.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가볼게요. 비가 오는 걸 넘어서 정말 광광광 하면서 폭풍우가 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이 Stormy Stormy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torm 폭풍우죠. 이거 약간 캐릭터 이름 또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영웅이 나오는 이런 거에서 Storm 하면 굉장히 강한 캐릭터 폭풍을 몰아치는 걸 데리고 다니는 그런 초능력을 가진 캐릭터도 있습니다. 여기서 Stormy 라고 하면 이 폭풍우 치는 그런 날씨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은 폭풍이 올 것처럼 보인다. 자,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룩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The sky looks stormy 이렇게 볼게요. The sky 이 하늘을 주인공으로 두고요. Look 하늘이 looks 어떻게 보인다는 겁니다. Stormy 이렇게 폭풍우가 칠 것처럼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잔뜩 껴있고 약간의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구름이 약간 까만색이고 오 이거 좀 심상치 않네. 그러면 보기에 뭐뭐 하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럴 때 룩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사람이 어떠어떠하게 보이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날씨가 어떠어떠해 보인다. 그 다음에 하늘이 어떻게 보인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The sky looks stormy 하늘이 이 폭풍우가 칠 것처럼 보이네. stormy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맑은 날부터 흐린 날 그리고 비 오고 눈 오는 날까지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다양한 날씨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이 10가지만 잘 알고 있어서 나중에 날씨 얘기할 때 막힐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날씨와 그 다음에 문장 다양한 느낌의 문장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께서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문장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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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